첫 번째 공은요. 약간 오른쪽으로 좀 갈 수 있게 그립을 좌우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친 공은 약간 왼쪽으로 가게끔 그립을 한번 좌우 봤어요. 이게 그립의 변화만 줘도 이렇게 공의 구질이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장세별 하나님께서 스트롱 그립일 때는 어떻고 윗그립 때는 어떻고 라는 개념은 아닌데요. 실제로 저는 한 그림만 썼거든요. 네. 필드 나가서 구질이 어때요?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나요? 슬라이스가 아직까지는 미스가 난다면 슬라이스가 좀 나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제 레슨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만하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그립을 잡을 때요. 스트롱 그립이 있고 뉴트럴 그립이 있고 윗그립이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장갑을 벗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약간 드로우 구질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립을 항상 제가 연습할 때 항상 체크하는 방법이요. 저는 항상 왼손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립을 딱 쥘 때 왼손등이 하늘 보게끔 이렇게 그립을 잡으면요. 이러면 굉장히 스트롱 그립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공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립이죠. 스트롱 그립은 결국 훅이 날 수 있는 그립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위에서 제 눈으로 왼손등을 이렇게 봤을 때요. 이 검지, 중지, 약지에 이 너클이 있어요. 이 너클이 제 눈에 몇 개나 보이나를 체크를 해요. 근데 이거를 방심을 하고 몇 개 보이지 이걸 체크 안 하고 치다 보면요. 어느 날은 슬라이스가 나고 있고요. 어느 날은 또 훅이 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너클이 많이 보이면 공이 왼쪽으로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체크하는 게 너클 두 개 정도만 보이게 그립을 잡아요. 이렇게 제 눈에 이 검지랑 중지 이만큼만 딱 보이게 그립을 잡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만약 훅이 많이 난다 싶으면 그립이 이만큼 돌아가 있어요. 아, 세 개 정도 보내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중지, 약지까지 이렇게 보여요. 이런 날은 훅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립으로 사실 훅이 많이 나는 골퍼분들은요. 이 검지, 중지, 약지의 너클이 안 보이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봤을 때 검지의 너클이 안 보이게 잡으면요. 제 손등이 타겟을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손등이 타겟을 바라보게 해서 제가 공을 하나 쳐볼게요. 장갑을 끼고요. 저는 장갑을 안 끼면 미끄러워서 공을 잘 못 치겠더라고요. 네, 얼른 끼세요. 이렇게 검지가 안 보이게 그립을 지었어요. 그러면 왼손등이 타겟 방향을 보고요. 한번 그립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네요. 나는 만약에 페이드를 치고 싶다 하면 바로 이렇게 그립을 잡아요. 검지가 안 보이게 그립을 지고요. 이렇게 검지가 안 보이게 위에서 내려봤을 때 검지가 안 보이게 그립을 진 상태에서 이렇게 지고 공을 치면요. 공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페이드가 걸려요. 스윙을 다르게 해서 페이드를 낼 수도 있지만 이 그립 하나로 공의 스핀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드를 칠 때는 이렇게 왼손등이 타겟 방향으로 놓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윗그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윗그립이죠. 그래서 항상 그립을 잡을 때는요. 양손이 박수를 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윗그립을 잡았을 때 왼손이 타겟을 보고요. 오른손의 손바닥도 타겟을 보게끔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손이 맞짱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스트롱그립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왼손등이 하늘을 보게 잡으면요. 오른손등은 바닥을 보게 해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돼요. 같이 돌아가는군요. 같이 봐야 돼요. 만약에 왼손등이 이렇게 스트롱그립을 잡았는데 오른손이 윗그립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손이 강하게 들어오면 헤드가 열려 맞겠죠. 그리고 왼손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릴리스가 심하게 나오면 또 훅이 나겠죠. 그래서 왼손은 스트롱그립이어서 훅그립이고요. 오른손은 윗그립이어서 슬라이스 그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이번에는 심하게 이렇게 왼손등을 하늘 보기에 너클이 많이 보기에서 오른손바닥은 바닥 보기에서 양손바닥이 손뼉치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오, 왼쪽으로 가네요. 그렇죠. 공이 많이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더 많이 왼쪽 돌고 있죠. 스트롱그립을 이렇게 심하게 잡으니까 결과도 왼쪽으로 가네요. 실시간 질문이 있거든요. 위크그립에서 슬라이스 때문에 스트롱그립으로 바꾸니까 가끔은 덮여서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스트롱그립을 좀 많이 잡게 되면요. 공이 훅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너클을 항상 기준으로요. 만약에 세 개가 보여서 훅이 난다면 두 개만 보이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두 개 보이게 잡았는데도 훅이 난다면 한 개만 보이게 잡는 거죠. 제가 장갑을 벗고 설명을 드리면요.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요. 이렇게 너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보이게 그립을 딱 쥐어주게 되면 훅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립으로 내 공의 구질에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있어요. 스트롱으로 잡아도 페이드가 안 됩니다. 아, 페이드가 됩니다. 스트롱으로 잡아도 페이드가 되는데요. 왼쪽 엄지가 백스윙씨 아프고 손목도 아픈데요. 여기에서는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셨거든요. 백스윙씨 왼쪽 엄지가 아프다고요? 네, 왼쪽 엄지 그리고 손목도 아프다고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스트롱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요. 이 오른손이 내려올 때, 다운승 할 때 오른손이 내려올 때요.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면요. 릴리스 동작이 전혀 안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풀리게 되면 꺾인 상태에서 그냥 풀리기만 하면 헤드는 이렇게 열리게 돼요. 스트롱을 잡고 있다고 해도요. 헤드를 그냥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오른쪽으로 공이 밀릴 수가 있어요. 다운스윙을 할 때 조금 전에 고경민 프로가 레슨했던 내용 있죠. 손등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면요. 꺾이는 동작이 나오면 헤드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스트롱 그립을 잡아도 공이 우측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등이 좀 이렇게 바닥을 보게끔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슬라이스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스트롱과 윗그립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문을 받아 봤는데요. 또 어떤 그립들로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 그립과 윗그립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은 좀 너클이 많이 보이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훅이 많이 나는 분들은 윗그립으로 너클이 안 보이게 잡아주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칩샷에 나올 수 있는 그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웨치를 가지고 칩샷에도 다른 그립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선 이렇게 칩샷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낮게 굴리는 러닝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띄워치는 플랍샷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 탄도로 치는 피치샷이 있어요. 우선 이 러닝 어프로치라는 동작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러닝 어프로치는 공을 낮게 굴리는 샷이에요. 많이 굴리는 샷이기 때문에요. 손목의 동작이요. 많으면 안 돼요. 이 손목의 동작이 많은 샷은요. 이렇게 좀 띄워치거나 멀리치거나 할 때 손목의 동작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립을 칠 때 보통 손목을 많이 쓰는 샷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립을 잡아요. 손가락 쪽으로요. 이런 식으로. 근데 손목을 좀 덜 쓰는 동작들 있잖아요. 러닝 어프로치 같은 동작들을 할 땐요. 이렇게 손 바닥 쪽으로 잡아요. 손목의 동작을 많이 안 쓰고 그냥 정확하게 컨택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풀스윙도 이렇게 잡아서 똑바로 치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이렇게 잡으면 거리가 멀리 안 나가요. 그래서 러닝 어프로치. 짧게 보내서 많이 굴리는 샷 할 땐 이렇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잡고 쳐볼게요. 거의 포터 잡을 때처럼 손바닥을 많이 사용하네요. 손바닥 쪽으로 잡아야지만 이렇게 체를 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이랑 좀 가깝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으면요. 이렇게 낮아져요. 그럼 왼쪽 허벅지에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져요.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걸릴 수도 있고요. 이 손목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바닥으로 같이 지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고 손목을 안 쓰는 거예요. 그대로 몸의 상체의 턴을 가지고 체를 움직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손목을 아예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샷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낮게 공을 칠 때 러닝 오프로치를 할 때 바로 이렇게 샷을 해요. 이 동작은 손목을 안 쓰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잡는 그립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공을 좀 띄우는 샷이 있잖아요. 플랍샷. 좀 많이 들어봤죠? 플랍샷 들어봤죠. 그렇죠. 좀 이렇게 벙커에서 치는 스타일의 느낌이죠. 벙커에서 공을 좀 붕 띄워서 세우거나 그리고 벙커를 넘겨야 되거나 좀 잘 띄우고 싶을 때 하는 그립이에요. 이거는 손가락 쪽으로 그립을 쥐셔야 돼요. 근데 손가락을 쥐는데 평상시에 손가락으로 쥐는 이런 그립은 클럽을 보면 이렇게 클럽 중간에 로고들이 있어요. 그립 중간에. 그럼 이 로고를 중심으로 가운데 놓고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렇게 띄우는 샷을 할 땐요. 이 로고를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그립을 쥐셔야 돼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헤드를 여는 건가요? 맞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놓고 쥐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그립을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요. 평상시 때 내가 풀스윙을 할 때 손목의 각이 이렇게 조금 살짝 꺾여 있으면요. 얘는 좀 많이 꺾어야 돼요. 이렇게요. 많이 왼손목을 이렇게 꺾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평상시 때는 약간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요. 플랍샷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제껴주셔야 돼요. 그럼 헤드가 떴죠. 이거를 내 몸을 멀리 서고 무릎을 좀 낮추면서 이렇게 체하고 공하고의 간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평상시 때 이렇게 썼으면 약간 더 손목도 꺾고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자세를 무릎을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이미 손목이 꺾여 있잖아요. 여기서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손목을 더 꺾고요. 다운스윙을 하면서도 이렇게 꺾는 거예요. 공을 띄우기 위해 손목을 쓰는 거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손목을 쓰면 공이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요.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샷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플랍샷이라고 하는데 이 플랍샷을 할 때 그립을 평상시에 러닝어프루치처럼 자꾸 한다고 치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탑핑이 날 수가 있어요. 이 클럽이 채 밑으로 바운스로 들어갈 수 있는 동작이 나오려면 손목이 이렇게 제껴지는 동작이 나와야지만 이렇게 바운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손목을 쓰지 못하면 리딩 엣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탑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먼저 가격하게 되겠죠. 이 손목을 쓰는 방법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립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릴리스 동작이라는 동작을 해버리면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면 공이 뜰까요? 잘 안 뜰 것 같아요. 뜨긴 뜨는데 플랍샷처럼 이렇게 높게 뜨지 않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높게 뜨지 않고 탄도가 좀 낮아지면서 거리가 좀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목을 쓰는 동작의 차이가 풀스윙을 할 때 쓰는 릴리스 동작을 쓰면 거리가 멀리 나가요. 그런데 지금 이 플랍샷 할 때 쓰는 손목은요. 거리를 안 나가게끔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요. 위로 이렇게 재끼고요. 위로 재낀 손목을 유지해서 그대로 또 위로 올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감아준다라는 느낌이 나오면 거리가 멀리 나가서 플랍샷이 아니에요. 헤드를 열어놓은 상태로 유지해서 그대로 또 열어서 이렇게 쳐야지만 공이 떠서 멀리 안 나가고 바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칩샷을 할 때 손바닥으로 잡는 그립이 있고요. 손가락으로 잡는 그립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벙커샷 할 때도 똑같아요. 플랍샷 하듯이 손가락으로 쥐고 헤드 열어놓고 그립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퍼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드디어 퍼팅까지 왔네요. 그린 위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하는 퍼팅 그립이 각자 있잖아요. 그렇죠. 퍼팅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우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좀 기본적인 퍼팅 그립이 아니다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인비파, 박인비 선수네요. 그렇죠. 박인비 선수의 그립을 보게 되면요. 왼손이 오른손보다 어떻게 돼 있나요? 아래로 가 있네요. 그렇죠. 아래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필드에 나가서 퍼팅을 하다 보면 저렇게 지고 퍼팅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 그냥 나는 처음에 배운 게 편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배운 대로 해요. 그런데 저는 변화를 주면서 내가 이게 잘 되네 하면 그렇게 지고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퍼팅만큼은요. 저도 저렇게 크로스 핸드 그립을 잡고 해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크로스 핸드 그립을 잡고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잡는 리버스 오버 핸드 그립이죠. 이렇게 잡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잡는 그립이에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밑에 있는 그립 이렇게 잡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일관성 있게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그립을 하나 찾아주시면 그게 나한테 맞는 그립이에요. 이렇게 왼손이 낮은 그립이 박인비 선수만 따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잘 들어가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잘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그립을 잡아요. 왼손의 검지를 이렇게 일자로 펴고요. 이렇게 왼손의 검지를 일자로 클럽 옆부분에 대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검지를 그대로 타겟 방향으로 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이 검지가 약간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검지가 만약에 싹 해서 밑으로 이렇게 돌아버리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죠? 돌아와요. 클럽 페이스가 닫혀요.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렇게 왼손의 검지가 바닥을 향하면 헤드가 닫히면 공이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반대로 검지가 이렇게 하늘로 향하면 공이 오른쪽으로 헤드가 열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검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요. 그리고 이 검지가 돌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게 퍼팅을 해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이 클럽 페이스의 변화가 덜 생기고 좀 더 일관성 있게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들도 있어요. 이 엄지 있죠? 엄지를 기준으로요. 이 퍼터를 보면 그립에 이 면은 거의 평평해요. 이 면을 평평해서요. 이 면에 엄지를 이렇게 두 개를 두고요. 이 면대로 그대로 밀어주는 퍼팅의 느낌을 살리는 프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을까를 감각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립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왼쪽으로 안 가고 똑바로 가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엔드 그립을 잡게 되면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 있어요. 왼팔이 위에 있고요. 그러면 약간 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뭔가 방패막이 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오른쪽이 이렇게 좀 숨겨져 있고 왼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을 유지해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요. 왼쪽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면 오른쪽으로 공이 좀 많이 가요. 왼쪽으로 공을 많이 미스하는 분들은요. 크로스엔드를 잡고 이렇게 그립을 잡고요. 그대로 민다라고만 생각만 해도요. 공이 왼쪽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면으로 리버스 오버래핑 오른손이 밑에 가는 그립을 이렇게 지면요. 약간 오른쪽 팔이 왼쪽 팔보다 위로 올라와져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립을 지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미스보다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미스가 좀 더 많아져요. 헤드가 좀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몸이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왼쪽으로 많이 미스한다 하면은 박인비 프로가 잡는 크로스엔드 그립을 왼손이 밑에 가 있는 그립을 잡고 퍼팅을 해보시면 왼쪽으로 가는 미스가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립의 변화를 퍼팅을 할 때 그립의 변화를 주면서 똑바로 가는 스트레이트 퍼트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나만의 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두 프로도 보면서 내 퍼팅하고 장지식 프로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공통점이 있었나요? 저는 평소에 좀 왼쪽으로 많이 당겨쳐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립을 잡아와도 될까요? 네네.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평소에 약간 왼쪽으로 많이 당겨쳐서요. 이 오른손 그립을 좀 약간 이렇게 돌려서 잡습니다. 밑으로요? 이쪽으로 약간 돌려서 잡으면은 평소에 이렇게 잡으면 왼쪽으로 많이 당겨쳐서 이렇게 돌려서 잡으면 좀 밀어주기가 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좀 다르게 한번. 그립을 다르게 하고 있었네요. 그러게요. 제가 아까 몰랐는데 말하다 보니까 다르게 하고 있었어요. 역시 프로가 봤네요. 유가영 프로는 어떤 그립을 잡고 하세요? 저는 장지식 프로님이랑 비슷해요. 손가락으로. 손등의 느낌을 좀 일직선으로 가게. 검지 피고요? 네. 근데 제가 듣다가 궁금하실 수 있겠다 싶었던 게 프로들은 즉시 바꿔서 그립을 해봐도 바로 되는데 아마추어분들은 그립을 바로 바꿨을 때 적응 기간을 어느 정도 두면 될지 네. 그건 연습하기 나름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확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똑바로 공을 굴릴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찾으시면 스코어 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